저 마지막 곡 한 곡 나갔는데요, 한 곡에 더 들어오셨어요. 저분은 사랑을 연주해주실 이상경입니다. 마지막으로 즐겨 드리는 곡은 제목이 사랑의 반항이네요. 여러분 사랑이..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사랑이 사랑이 사랑이.. 저도 사랑의 방에서 생각을 하면서 아 그거 써야겠다고 있다가 방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곡에는 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들으시면서 속으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란 뭘까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마지막 곡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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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Dayton 다음 곡은 다음 곡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